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계 모의고사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 오른 것은 1번 시군구,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전국민, 4번 보건복지부, 5번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정답은요?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기서 보험자라고 하는 말은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 운영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민은 가입자가 되겠죠.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2번 국가지원금은 60에서 65%이다. 3번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이다. 4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경감한다. 5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고 그리고 국가지원금이 60에서 65% 아니고 20%입니다. 그러면 60에서 65%는 보험료로 충당을 하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고지할 때는 같이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는 같이 납부를 하지만 회계는 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경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에 보시면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것은 급여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내나요?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100% 본인부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노인 인구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다. 2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3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 사회라 한다. 4번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5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고령사회 아니고 고령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서비스 제공 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대해주시면 어르신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경우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한다 2번 복지 연구를 알선해준다 3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는다 4번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한다 5번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 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 책임을 잘 준수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번 노인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성적 학대 와상 대상자의 체위변경을 태만히 한다 2번 정서적 학대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3번 정서적 학대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4번 경제적 학대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5번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정답은요? 정답 3번 정서적 학대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7번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은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채광, 조명, 소음,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목욕,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해야 되고 또 채광이나 조명, 소음, 이런 청소 상태 등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어르신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8번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및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인 윤리강령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요? 5번이네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 요청 시 의사도 반영하고 이런 것은 한 분 한 분의 욕구 한 분 한 분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번 경제적 학대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유기 5번 정서적 학대 정답은요? 1번입니다 경제적 학대 자 허락 없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또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부양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이것은 경제적인 학대죠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신고된 학대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번 경찰서 2번 관할구청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 4번 보건복지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은요?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접수하는 곳 이 기관은 사실은 경찰서도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이나 교육까지 하는 곳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네요 11번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1번 학대 피해노인 전용심터 2번 치매안심센터 3번 노인복지관 4번 양로시설 5번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정답은요? 2번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카페 운영이나 관련 서비스 안내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치매 조기 발견 또 조기 진단 초기 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치매안심센터죠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정답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의 감각 이상 절인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다 2번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3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 4번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5번 밤에 통증이 악화되며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다 정답은요 3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손목 터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터널에 문제가 생겨서 절인감각이라든지 또는 손바닥과 연결된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제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3번에 보시면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손등을 안쪽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3번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2번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 3번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4번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장갑만 착용해도 된다 5번 대상자가 사용한 휴지는 땅에 묻는다 정답은요 2번 2주 내지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입니다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엑스레이 찍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경과된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 혈액 검사 이렇게 검진받으시면 되고 보건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노인의 심리적 특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융통성이 없다 1번 내양성이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애착심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요 4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익숙한 태도나 방법만 고수해 주시고 또 도전적인 일은 꺼려하시고 융통성이 없어요 이런 어르신들의 특성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경직성의 증가인데요 어르신들은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시고 도전적인 일도 꺼려하십니다 휴대폰 한번 바꾸시려면 몇 년을 생각하시거든요 융통성도 없으셔서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한다 2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복용한다 3번 과음한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약 복용을 한번 거르면 이해분을 복용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복용한다 120에 80이 아주 좋은 안정된 혈압인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이 올라가죠 조절이 되네 그러면서 약을 끊으시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복용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6번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뼈세포가 증가하여 골밀도가 높아진다 2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은 피한다 3번 카페인 섭취는 뼈 생성을 촉진시킨다 4번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한다 5번 충분한 칼슘 섭취와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5번 충분한 칼슘 섭취와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골다공증은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구멍이 많이 나는 이런 것이 골다공증 인데 이때는 이제 여기를 채워 줄 수 있는 칼슘을 잘 섭취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인데 여성 호르몬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면서 또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이런 칼슘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이 뼈의 골밀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 섭취도 중요하고 호르몬 치료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7번 여성 노인의 노아에 따른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여성 호르몬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방관기능 증가 4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5번 대뇌 기능의 저하로 빈뇨증 유식음 증가 5번 대뇌 기능의 저하로 빈뇨증 유식음 증가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있어서 대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빈뇨 자주자주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 소변이 새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골반 근육의 조절도 감소되면서 이러한 것도 있지만 대뇌 기능의 저하로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고요 1번처럼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되고 성적 욕구가 감소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성에 관심 있고 이러한 것은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방관기능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도 감소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18번 다음 중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오른 것은 1번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2번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3번 체위변경을 자주 하는 대상자 4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 5번 스스로 화장실을 다니는 대상자 정답은요 2번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가 바로 이제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제 피하지방이 많다든지 체위변경을 자주 해요 뭐 이런 경우들은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 4번 같은 경우는 변비는 크게 이제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변실금이 있는 경우가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죠 변실금 유실금 5번 같은 경우 화장실을 스스로 다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별로 육창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정답은요 1번 최근에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 입니다 어떤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사에 관여하는 이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 그렇다면 활동량이 줄어드셨을 거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수술 받게 되면 신체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20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전신성 수포 2번 다움증 3번 운동실조증 4번 묽은 혈변 5번 혈액이 섞인 객담 정답은요 3번 운동실조증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어요 뇌경색 터졌습니다 뇌출혈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뇌 부위에 손상이 오느냐에 따라 증상이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운동실조증은 손에 이상이 생겼을 때 손에 뇌졸증이 왔을 때 평형감과 균형감각을 상실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번 같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환과 그 증상은 1번 만성심부전증 옆구리 통증 2번 협심증 흉통 3번 동맥경화증 두통 4번 허혈성 뇌졸중 안면부통증 5번 관상동맥 석회화 복통 정답은요 2번 협심증 흉통입니다 자 관상동맥이 좁아졌어요 심장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거든요 그것을 협심증이라고 산소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을 바로 흉통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이네요 22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눈 결막이 두꺼워진다 2번 코 후각이 민감해진다 3번 귀 고막이 두꺼워진다 4번 피부 피부가 두꺼워진다 5번 입 미각이 민감해진다 정답은요 3번 귀 고막이 두꺼워진다 3번 귀 고막이 두꺼워진다 그래서 틀렸고 자 미각도 역시 후각이 둔해짐에 따라 미각도 역시 둔해지고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귀에 있는 고막이 두꺼워진다 입니다 귀에 있는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귀에 이렇게 귓바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이도가 있고 여기 안으로 이 소리가 들어오면 떨림을 안으로 전달해주는 고막입니다 그런데 고막이 두꺼워짐에 따라 고막이 두꺼워진다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숙면에 방해되는 겁니다 네 홍차는요 카페인이 많아서요 카페인이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 커피 이게 다 이제 카페인이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숙면에 방해되는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4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과 접종주기로 오른 것은 1번 대상포진 15년마다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3번 파상풍 5년마다 4번 독감인플루엔자 3년마다 5번 폐렴구균 매년 정답은요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 많이 출제됩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한번 맞으시면 되고 그 다음 파상풍도 역시 10년마다죠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하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독감인플루엔자는 매년입니다 매년 자 그리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1회 이렇게 맞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25번 선방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번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은요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 인데 주로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환각 환청 환시 이렇게 헛것을 보고 헛소리가 들리고 이런 감각적으로도 느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선망 증상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비약물요법을 동시에 써주셔야 되는데 이때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버지고 혹은 부인이고 어머니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주 방문한다 이것은 좋은 내용이고 4번 같이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한다 이러면 혼돈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6번 다음 복지용구 중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품목이 아닌 것은 1번 수동침대 2번 전동침대 3번 수동일제어 4번 전동일제어 5번 목욕리프트 정답은요 4번 전동일제어 입니다 지금 복지용구가 아닌 것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수동침대 전동침대 수동일제어 목욕리프트까지 모두 다 대여품목이네요 자 전동일제어 만큼은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치매신데 전동일제어 타고 가다 사고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구입이나 대여가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용구로 보시면 되죠 27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번 요는 푹신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야 한다 3번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습형이 되게 한다 4번 시트의 크기는 매트리스와 같게 한다 5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3번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보다는 따뜻하고 가벼운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보시면 시트 크기는 매트리스보다는 커야 됩니다 5번 보시면 베개입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에 강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틀렸네요 정답이 3번이죠 28번 약타기와 같은 대상자의 업무 대행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오른 것은 1번 대행경비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여 요구한다 2번 대상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준다 3번 업무 대행 중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4번 불만족하여 제 요청시는 정중히 거절한다 5번 업무 대행 후 처리 결과만 전달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준다 약을 타는 것 혹은 다른 업무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대상자 어르신이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럼 업무 담당자 연계해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시면 아주 잘하신 내용이네요 29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정답은요 4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방법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려운 편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력 장애이신 분들 또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실물이나 그림판 같은 것을 이용하면 이해를 더 잘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0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4번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5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나 시간, 장소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진압력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이 날짜, 달력, 시계 인식시켜 주시는 거 좋고 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 주시면 이것이 무엇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의사항은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해 주시면 되고 대상자의 이름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존칭도 함께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대화 방법인데요 2번처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대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31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1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번 장기요양 인정서 3번 모니터링 기록표 4번 요양보호 기록지 5번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정답은요 1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 받다보면 이제 기록지 양식들이 많고 또 어떤 서류 형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하고요 장기요양 인정서 요 두 가지 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귀에 좀 익숙해 주시면 좋겠는데 월 한도 금액 즉 한도 얼마까지 우리가 이 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등급이면 월 얼마까지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등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 글자가 이제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표준화 시켜야 나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냈어요 또 옆에 우리 김할아버지는 돈을 되게 적게 내던데요 왜 이게 틀립니까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왜 틀립니까 정해놨기 때문에요 네 수급자마다 다 틀리시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 급외 종류와 횟수 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 놓지 않으면 그냥 뭐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깎아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이것을 정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요양 인정서는 이제 등급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 내가 요양 서비스 받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져가서 나는 서비스 받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는 기재 안 돼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이력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기재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33번 요양보호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자 타 전문가들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어떤 이제 업무를 협조한다든지 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록한다 2번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한다 3번 기록지 작성 후 기관장의 서명을 받는다 4번 개인 정보를 위해 수급자 성명은 쓰지 않는다 5번 특이사항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정답은요 1번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에 각각 기록한다 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작 시작했어요 9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끝났어요 11시 12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이게 맞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이렇게 시간단이 아니고 분단입니다 만약에 9시 1분에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1분 12시 5분에 끝났어요 12시 5분 이렇게 네 분단으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지 작성하고 나서는 기관장의 서명까지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수급자 서명은 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관적인 내용 안되죠 네 객관적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육하운측에 의해서 35번 요양보 기록의 종류와 주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 2번 상담 일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3번 사고 보고서 대상자의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4번 사례 회의로 대상자 방문 시 각종 상담 내용 5번 상태 기록지 대상자 상태 평가 및 간호 처치 정답은요 1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이 맞습니다 자 기록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예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서비스 목표 계획서니까 목표가 들어가요 내용 횟수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상담 일지는 상담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고 보고서는요 그야말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를 알려 주시면 되고요 사례 회의록은 사례 회의 어떤 사례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 회의 검토 내용이나 결과 등을 기록해 주신 것이 사례 회의록이고 상태 기록지는 대상자의 섭취나 배설 목욕 상태 이런 것들을 목욕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상태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걸 맞출 수가 있었네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계 모의고사 필기 영역 우리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려운 것도 있었고 좀 쉬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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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